거기서 아마도 속태가 가려질 뻔하고 나오고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난이도 22에 해당되는 채무가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겨우 깼지 선수분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3, 2, 1, 펑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8, 12, 13 9, 13, 43 18, 8, 39 8, 29 여기 와 너무 더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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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와 광상 보신 부분이 싱글 미시기에 해당되는 최고입니다 하하하 오 이벤트 있나 보다 오에 수 있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첫 부분 없는 거였나 보니 아이고야 이렇게 1위 사람에 닿아요 뒤조 마지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